문달 씨 음주운전 사고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야 한다, 사과할 필요 없다, 의견이 분분합니다. 김유빈 기자입니다.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이 문달 씨 음주운전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. 문재인 전 대통령이 침묵을 이어가자 사과를 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. 딸이 한 걸 갖고 사과를 하라는 사람도 모자란 사람이지만 사과를 해서 점수를 잃을 건 없다고 조언했습니다. 민주당 내에서는 다시 개인의 문제라며 문 전 대통령과는 선을 긋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. 장경태 의원은 당사자 문제라며 다 큰 성인인 만큼 본인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 커뮤니티에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가 터져나왔습니다. 하는 일마다 이 대표와 당에 피해를 준다, 고군분투하는 이 대표를 생각하니 더 화가 난다며 문 전 대통령 일가를 비난했습니다.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. episode of the Great eliminate